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어제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반경 500m 이내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26만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돌입했으며 방역대에 들어있는 10km 내 180여 농가, 150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내일 판명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6시간 동안 도내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